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간단하게 골드애플 100개만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트럭 라이딩 아 이거 얼마 안하지 서울 분해기 레시피 악세서리 마력 스크롤 주문서 20칸 페짱비 마력 순백 10% 총명한 자쿰 미라클 페짱비 공격 날렵한 우루스 현명한 비노키오쿠 주문서 20칸 골드아트 유니크 서큘레이트 방어구 마력 순백이 칭우 미라클 페짱비 마력 칭우 에픽 잠재 화려한 무릇무릇 악세서리 마력 금빛가기 푸드트럭 라이딩 소울 분해기 식물용 20칸 블러드 마스크 공원 30% 키노키오 아 후원 2초도 고맙습니다 아 꽉 찼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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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허허허허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어 깜짝이야 잘못 버린 줄 알았네 무섭구만 더 까보겠습니다 샤이니 레드 파일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강력한 작품 소울 분액이 악세서리 주문서 20권 제작물품 미라클 악세서리 위대한 우르스 황금망치 100% 아 똑같지 않군요 어 어디취소울 분액이로 할 수 있지 않나 10개 대전은 아 다섯개 밖에 안되는구나 무릅무릅 아 더 까보겠습니다 아 주문서 20권 가방을 좀 바꾸자 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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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배기 이노 이노 순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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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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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론 루시드 라이딩 미라클 장갑 해변의 박킹스 의자 이거 비쌉니까 어 그린빛 에디셔널 아 빨리 까지 안되겠다 아 아 꽉찼구나 아 빠르게 까겠습니다 몇개 깠나요 제작물품 뭐 좋은거 하나가 없네요 한번이 안나오고 아 요걸 줘야되겠군요 어 아 됐어 됐어 으흠흠흠 아 또 꽉찼잖아 아 위대한 우루스 어 위대한 우루스 아 뭐라도 하나는 건져야되지 않으려나 흐흐흫 그냥 다 날려보내는거 같은데 아 어 굿 12 3 4 5 6 10 10 6 6 6 120개 까보았습니다.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거 나올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